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 헬로 이스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마산회원구 지역위원장 하귀남 변호사,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위원 최형두 전 청와대 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수년 전부터 국내 유일의 소재연구 전문기관인 경남 창원의 재료연구소를 연구원으로 승격시키려는 노력이 있어 왔는데요. 최근 일본 수출 규제로 소재분양 육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올해 안에 꼭 승격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데요. 오늘 승격 가능성과 발전 방향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재료연구소, 어떤 기관인지 좀 소개부터 해주시죠. 말 그대로 재료를 연구하는 곳인데 우리가 재료하면 좀 그냥 잘 이해가 안 와닿지 않습니까? 산업재료를 말하는 겁니다. 기계, 금속, 무기재료 같은 재료인데 특히 그중에서 금속이 거의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골프채 같은 데에 티타늄이라든지 총 같은 무기에 쓰는 특이한 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특히 비행기라든지 자동차는 가벼우면서도 튼튼해야 되는 그런 고강도의 강판이 필요하고 거기가 또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끔 코팅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곳이 재료연구소죠. 원래는 기계 금속연구소로 시작을 했다가 기계연구소가 됐다가 기계연구원으로 승격을 하면서 그게 대전으로 본원이 이전해 가고 재료부분만 금속과 재료부분만 연구하는 분소, 기계연구원의 분소 형태로 지금 창원에 남아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일본과의 경제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소재 분야에서 이제는 자립을 해야 되니까 기초 소재 연구 분야에서 여기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고 기계연구소가 재료연구소가 연구원으로 승격을 해야 된다는 이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재료연구소가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우리 세계 최초이거나 또는 또 제일 앞서는 것들도 한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1m 이상 폭을 세라믹으로 코팅을 하는 기술이라든지 또 고강도 강판을 표면화할 수 있는 음이온으로 표면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다만 여기가 이제 연구원이 아니고 소다 보니까 일반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서 인원도 한 절반이고 예산도 절반이고 독자 연구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참에 연구원으로 승격시켜서 기술 독립, 특히 재료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독립의 전초기지로 삼자 이런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기계연구원의 부설기관인 건데 그러면 지금의 연구소가 연구원으로 승격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겠습니까? 우선은 부설기관이나 독립법인이 되니까 독립법인으로서 연구 중장기 과제를 세울 수 있게 되고 또 소재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더라도요. 지금 국내 출연연구기관들이 평균 연구원이 한 4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우리 재료연구소는 200명, 214명이라고 합니다. 절반이죠. 예산만 보더라도 평균이 정부 출연기관 연구소 예산이 1900억이 넘습니다. 연간. 그런데 우리는 900억이 조금 넘습니다. 절반이죠. 절반이 못 미치는 재미인데 우선은 이제 연구원이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또 연구 재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재 분야 이런 것들이 뭐 우주과학 분야 이런 모든 분야에 특히 최근에 이제 일본과의 이제 무역마찰 때문에 무역 이런 보복 때문에 우리가 독립 재료 분야, 부품 분야의 독립이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연구기관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물질 재료 연구 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 개발 연구를 집중해 왔고 또 소재 강국인 독일 같은 경우도 17개 이런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하는 것들을 아울러서 프라운호프 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그동안 이 재료 연구소, 중앙적인 아주 전국 국립의 어떤 재료 연구원이 될 만한 이 두 나라에 비견할 만한 연구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기계산업 그리고 소재산업의 중심인 창원에서 지금 이 연구기관을 이제 연구원으로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연구소로서 소재 분야의 혁기적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논의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 문제까지 겹치면서 원 승격의 당일성은 분명히 커졌는데 그러면 이렇게 연구원으로 승격이 되면 실제로 수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우리 서구 산유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자원부국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의 자원을 바로 파지 않고 수입을 하잖아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재료 연구의 기술이 또는 소재나 기초 기계의 기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비용 면에서 역시 일본이 가깝잖아요. 거기서 바로 수입을 하면 비용도 싸고 AS도 잘 되니까 거기 수입하는 데 우리가 좀 치중을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했던 이 부분이 좀 부족했던 거죠. 이참에 여기에 장기적인 중기적인 요소를 밀어넣자는 그런 어떤 약간의 변형이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시그널을 줍니다. 산업 전반에.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 동네에 기술이 있었어도 채택하지 않고 쉽게 일본 걸 쌓아다 썼던 것을 이제는 우리의 기술적 기반이 뒷배가 마련이 되는구나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 거를 갖다 쓰고 우리 그 기술 개발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그러나 또 보면 창원시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봐요. 왜 무슨 뜻이냐면 사실 지금 수치 제어방 같은 경우 CNC 같은 경우가 제일 문제인데 우리가 98%를 일본에서 수입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장 해결이 안 된다지만 그 기술은 사실 독일의 지멘스도 갖고 있고 우리 두산 공작기계도 갖고 있어요. 이제 수요자들이 일본께 조금 안정적이고 더 좋으니까 그걸 요구해서 그걸 달아서 그렇지 이제 이런 것들 우리 것들의 기술을 설명을 하고 멀리서 갖고 오는 곳에 대한 비용을 좀 보전하면서 확대해 나가는데 창원시가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재료연구원이나 또 재료연구소나 또 전기연구원에 있는 박사급 인력이 한 500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5개 대학에 박사급 인원이 500명 이상이 되니까 이 1,000명의 기술 인력 풀을 가지고 어떤 해당 기업의 여러 가지 기술적 에러가 있을 때 바로바로 가서 기술적 R&D를 구현해 준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중기와 단기의 대책이 마련되어지고 지금 실행이 되고 있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한일 간의 경제 전쟁에 있어서 슬슬 풀릴 것이다.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두 가지 장면의 뉴스가 저희가 인상증에 떠올랐는데 하나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소재의 탈일본을 선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소재 기업들이 세계는 글로벌 격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이 무너져도 다른 곳이 바로 메꿔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이 메꿔지게 되면 원래 있던 곳이 고립이 되니까 2년치 재고를 두면서 우리 거를 써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태가 되고 또 일본 경제 산업상이 제조 강국으로서 자기들은 무슨 책임을 이행한다는 식으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상태는 어떤 형태로인지 해결이 되겠지만 또 좀 있으면 일본과 우리가 또 어떻게 다시 또 화해질지도 모르죠. 그러나 현재 일본의 태도를 본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재료연구원으로의 성격이 장기적인 대책에 큰 시그널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승격 관련 법안 2년째 국회 문득을 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그동안 사실은 창원으로서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기계연구소가 창원에 있었거든요. 기계공업의 본산이니까 창원에 있는 게 당연한데 이게 기계연구원이 승격되면서 대전으로 국립연구기관들이 모여서 일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 때문에 올라갔는데 지금 오랫동안 창원에 이게 수건이었습니다. 창원에 수건이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정부 내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상충 그런데 기계연구원이나 재료연구원을 관장하게 될 기관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 근처에 같이 있고 싶어 한다거나 다른 연구원들이 가급적 수도권에서 살고 싶어 한다거나 이런 이해관계들이 있어서 경제에 지지부진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가 있을 수 없고요. 특히 창원에 있는 경남의 국회원들로서는 여야 없이 모두 이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 넘어야 할 벽이 사실 국회라기보다는 관료주의입니다. 관료주의와 연구원의 자기 이익관계 왜냐하면 지금 좋은 환경에 있다가 주거 환경이라든가 또는 교육 환경이라든가 수도권과 멀어진다는 것 때문에 주저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시간 가기를 아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이 이야기가 나왔고 또 정부가 이런 일본과의 재료 소재 분야에서 독립을 위한 여러 가지 R&D 비용을 확 느리기로 한 만큼 더구나 내년 예산은 사상률이 없는 500조가 넘는 예산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R&D 비용을 확 느려서 그걸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 소재 산업에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지금 같은 경우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 특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고 그 의지를 독려하기 위해서 지금 경남지사, 창원시장이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국회라는 곳은 여야 없이 당장 지금 창원에 있는 국회의원 5명부터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경남도 마찬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확실하게 이끌어내야 되는데 정부의 강력한 의지 이게 조금만 되면 이쪽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걸 추진하려고 하지만 여기 오고 싶어 하자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소재부품의 독립, 기계산업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강력한 명분과 함께 또 인센티브까지 때때로는 주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답니다.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여야 없이 이 문제는 속전속길로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허성무 창원시장도 그렇고 김경수 지사도 이 문제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재료연구소의 연구원으로의 승격 문제는 이번 한일경제전쟁이 굉장히 큰 호기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2년간 법안 발의가 됐고 추진이 조금 지지부진했지만 지금 한일경제전쟁에 있어서의 기초소재 연구의 중요성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올 7월에 보면 독립법인을 만드는 내부 절차의 연구회를 결성을 했고 재료연구원이 연구소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기국회 내에 심사를 하고 올 연말에는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서는 충분히 통과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 과정에서 보면 허성무 창원시장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재료연구소 소장보다도 더 많이 청와대와 과기정통부 장관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또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상당히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고 봅니다. 원승격으로 경남경제제도약의 활력소가 돼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올해로서 우리나라가 광복 74주년을 맞았죠. 더불어 3.1 만세운동 100주년이란 뜻깊은 의미를 담아 도내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남의 건립 추진 목소리가 분명 높은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데 아픈 역사의 산정인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덕 할머니가 지난 2013년에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건립해달라면서 아낌에 모은 자산을 경남도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걸 지금 통영거제시민모임에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할머니께서는 생전에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아이에게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남은 재산을 역사 건립 기정관 재원으로 내놓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난해 향년 10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랬고 또 경남도는 2015년에 일찌감치 전국 최초로 일반군 위안부 피해자 기리밀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제1회 기리밀 행사를 시작했고요. 올해 네 번째도 했고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동안 관심도 많았고 논의도 많이 진전되어 온 시험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처럼 역사관 건립의 당위성 이미 좀 충분하지 않습니까? 당위성 당연히 충분하죠. 지금 이 역사관 건립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당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생존하신 위안부 할머니가 한 20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4명이 우리 경남에 있다고 경남신문 보도를 보면서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전국에 이런 기관이 6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창원에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기리고자 할 때 이곳으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우리 지역의 분들을 우리가 왜 못 기리느냐는 이런 당위성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어쨌든 이 아픈 과거가 아픈 과거를 기억해야 될 그 당위성이 굉장히 큽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2차 대전 후에 그 마을 이름이 오라두르 시르 글란이라는 마을인데 나치에 의해서 마을 전체가 학살됩니다. 수류탄 맞고 화재로 다 독일 군들이 프랑스 주민 전체를 그 동네 전체를 없애버렸는데 그것을 기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독일 지도자가 와서 참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도 이런 아픈 과거를 분명히 기념해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문제가 풀릴 때 우리가 어떤 사제와 참여를 받는 공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김복덕 할머니와 같은 분들의 유지를 기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생전에 모은 2천만 원을 도에 기부할 때 우리 모두에게 2천만 원은 크다면 클 수 있고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그분이 그 돈을 어떻게 모았던 거에 어떤 돈입니까 그 돈이 그 돈을 우리가 비록 적은 돈이지만 그 뜻을 그대로 기리면서 여기서 만들어내고 또 남은 살아계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들을 좀 돌보기도 하고 또 그들의 삶을 재조명하면서 우리 후손이 기념해야 될 그 공간이 저는 우리 지역에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역사관 건립이 2012년 김두관 도지사 당시에도 추진이 됐었는데 당시에는 좀 흐제부지 됐었죠? 네. 이게 이제 2012년에 또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도지사가 김두관 도지사 때 추진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아까 김복득 할머니가 재산을 기부하면서 이 논의에 달리기 붙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예산과 부지입니다. 어떤 땅에 어떤 예산을 지을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였는데 그래서 김두관 도지사가 이 문제를 추진할 때 상당히 달리기 붙을 만했죠. 도지사가 직접 관심사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도지사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중도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궐선거가 치러졌죠. 그러면서 이것도 그냥 허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허지부지 됐고 그 이후로도 이제 여러 가지 단체별로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역시 매번 이제 부지 확보, 어디에 부지를 할 것이고 또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이제 때문에 계속 자체 동력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 경남 지역 4개 관련 단체에서 위원회를 발축해서 다시 이 사업을 추진을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단체 간 입장 차이만 좀 이렇게 확인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부지와 예산 확보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좀 더 충실하게 지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앞서 좀 짚어주셨지만 가까운 부산에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운영되고 있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이 자료들로 합쳐내서 기획전을 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경남에 또 지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중복이라는 개념보다도 저는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국립으로 직룡 역사관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522역을 들여서 지상 3층에 지하 4층에 정부에서 수집한 강제동원 수기나 사진 등을 전시하고 있는데 거기 5층에 보면 위안소를 재해내놓고 위안부 관련해서 일부 유품이나 일부 어떤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관은 기본적으로 징용 그러니까 강제동원 노역 강제동원 기념관이거든요. 징용, 징발하고 용은 근로 노동이잖아요. 그런데 위안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잖아요. 이거는 고문과 강간과 살인과 같은 중대한 인륜 범죄 행위입니다. 그것이 강제로 그냥 노역을 강제로 땡겨 쓴다는 것과 똑같이 기념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화해서 별도로 저는 충분히 기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는 생존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혹시 이제 언젠가 생활 달리할 때도 뭔가 기념해 두고 기려야 될 분명히 당의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역사관이 건립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처럼 가장 큰 고민거리는 부지와 예산 문제인데 먼저 어디에 건립이 되는 게 좀 의미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게 우리들 후손들이 참 못난 행태라고 볼 수 있죠. 어디냐 장원이냐 통영이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것이 참 살아계신 할머니에게도 또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입지를 놓고 보면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원지입니다. 그곳이 행해졌던 곳. 예를 들면 우리 3.15 민주항쟁 같은 경우는 마산이잖아요. 그리고 고성공룡 발자국 발견된 곳이 고성공룡 박물관이잖아요. 두 번째로 보면 그것이 이제 어떤 관련자들의 사후 분포입니다. 우리 남해 독일 마을 같은 경우 광부들 그분들이 독일에서 했지만 이곳에서 모여서 하니 거기가 하나의 형성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출생지입니다. 통영 윤희상 음악 보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출생지별로 하자니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발생지는 여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료 검증이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모아서 검증한 결과 분포의 의미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 또 그렇지 않고 어떤 반론의 의미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 부산이 징용기념관이 서는 이유는 징용의 대부분이 부산항을 향해서 갔거든요. 그리고 징용근로자의 그 22%가 부산, 우리 부산 경남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들어섰는데 우리가 전국에 6곳이 있는 6곳이 있는 위안부 이런 기념관이 경남에서 어느 지역에 들어갈지는 철저하게 자료 고정에 의해서 돼야지 내가 현재 그 돈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냐. 또는 우리 지역이 예산을 대고 있다. 거기가 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 한 가지 첨언한다면 교수님께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은 결국 덜렁 하나 짓는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누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경비를 댈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저는 중요한 요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2012년처럼 흐지부지 되지 않고 이번에는 좀 제대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재료 연구소의 승격과 일제 강점기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경남 위안부 피해자 역사관 건립. 부디 좋은 결과로 도민의 마음을 달래주길 기대합니다. 오늘 헬로 인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